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할 것을 선포합니다.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 될 것입니다. 놀라운 축제 날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사람하기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성령으로 출발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와 심 따라 한몸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린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우릴 통해 내내의 가상의 회복을 위하여 오옵소 Flare 오옵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